반갑습니다 유튜브 퐁TV의 하창복입니다 오늘은 시즌말 신개념 2탄댁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무덤 마법대 신개념 무덤 마법대 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얼토베 같은 경우에는 국룰이고 자이언티의 전치사의 암흑흐 마녀가 들어갔죠 지금 이 덱이 뭐 당연 얼챔을 찍은 덱이니까 제가 소개를 하는데 바로 달려보겠습니다 하이 야야 한국사람이다 전치사? 기배무 같은 아이가 뭐야 미니언? 매미? 매미짱? 오우 매이미에 잠시만 매이미에 오 뭐야 저 다이렉트 싸우면 안되는데 치료해줘 옳지 치료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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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저 상대방 7코스트 맞았고 8코스트 맞았어 저거 먹어주고 저거 싸먹어주고 스펠이 뭘까? 오마이갓 죄송합니다 아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경우야 아 펫카씨 아 펫카씨 아 펫카씨 자 이거 뻥해줘 뻥 가보자 가자 오우 무슨 뭐야 저 센스가 잘못된 센스같은데요 호스트 이거 말고나 오케 야 나이스 나 어우 감자빠졌다 나이스 센스가 좀 잘못된 센스같은데 근데 일단 덱은 많이 무섭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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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펫하기 때문에 자 페돌려주고 야 상대방 야 이거 상대방 공도가 벌리지 않아 상대방 지금 올토면은 음 아 아이가 여기가 자 이거 땡겨주고 자 빙결이거든 자 빙결이거든 정전 빠졌고 자 이거 싸먹어주자 일단 오우야 뭐야 자 이거 싸먹어주자 일단 반대쪽 나온다고 근데 빙결이기 때문에 어 싸먹어주고 오오오오오오오 뭐야 빙결이 저기 빠졌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뭐야 치켜주고 아니 형 이거 어떻게 막을라고 아 그렇게 막을라구 아 그렇게 막을라구 아 터네도가 어차피 있기때문에 노프라버리기는 하거든요 도 깔아주고 터네도가 또 빠져뿐인데 박쥐 이거도 나쁘지 않죠 박쥐 오도독 너무 아픈데요 오도독 자 일단 시작부터 깔끔 스무스 합니다 너무 좋아요 여기서 네 감전 열받네 창공스러운데 감전이 배드 배드 전마저것도 적패다 맞지 어 죄송합니다 복숭이야 이게 봐봐 봐봐 내 배드카드가 너무 뒤에 있는데 이거를 싸먹어 주자 와 아 파벌빠졌다 잠시만 기회가 온다 이거 파울 빠졌다 8 9 잠시만 왜 이렇게 왔다 아 기회 오게 뭘와 새끼야 이게 무슨일이야 진짜로 도라 장난질 치나 진짜 아프다 그만 때리라 아 이거 독 잘 써야겠네 이래되면 이래되면 독 잘 써야 된다 자 파벌이니까 자 밀어넣어볼게잉 발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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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자 아 아 아 아 아 아 막을 수 있는데 이거 아 아 이게 좀 많이 빡세네 야 이게 이게 무슨일이고 사나 이거? 오 지금 살았다 살았다 기회다 이거 그렇지 기회 왔다 이거 칼같은 기회 왔거든 칼같은 타이밍 왔거든 그렇지 새끼 마 이게 월클 타이밍이야 월클 타이밍 칼같은 타이밍 이 아니라 아다리 개꿀 공짜 자 멘탈 나온거 같은데 뭐 저따그로 플레이하노 뭐하노 승률 오지게 올리겠습니다 상승 상승이 제법 많이 엄청 후달렸는데 아다리가 다음판이었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점수 좀 올라가는데 요기요 한 번 바로 가볼까 아 근데 열받는데 아 아 복탄네 어 보비보비 나이스 토네이도 없냐? 나이스 이게 무슨일이야 무슨일이 개꿀잼 몰카째 뽐 야 요번 컨텐츠는 신기념대 컨텐츠가 아니라 아다리가 다음판 같은데 아다리가 다음 컨텐츠 같은데 이거 또라받아 역시 우리 알고리즘 매칭 시스템 눈물난다 진짜로 눈물난다 눈물나 야 우쨰 이래 완벽하노 우쨰 이래 완벽하노 거기 땡기라 그렇지 우쨰 상대방 포기했다 상대방 오른쪽으로 포기했거든 근데 우쨰 너 너무 깔끔하게 마가 붙는데 나가라 야 나가라 라바 하기 빡세다 이거 폭탈아봐거든 게다가 폭탈아봐야 상대방이 와 끔찍하네 이거 이제 공격 들어가면 안되고 1분 1분 20초 동안 뚜까맞아야되거든 파버리고 뚜까맞게 뭘 뚜까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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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라아 역시나 야 이거를 막아야겠네 이거를 아 쿨 돌려가지고 충련돈은 병편없거든 상대방 충련돈은 이거 이제 토네이도 써가지고 자연테이블에 베스트 데미지 다 뒤지게 해야되거든 이거 다 뒤지게 해야되 당겨주고 다 뒤지구요 아 우리 아무큼하냐 열일한다 상대방 약간 좀 화났디 지금 상대방 지금 화났디 맞지 화났다 지금 3성 좋은데 지금 아다리 안맞아가지고 저가지고 많이 화났거든 거의 폭풍같은 푸쉬였거든 좋습니까 자 이거 아다리로 개꿀이구요 자 다음판 또 넘어갈게요 라스트 한판 찍으면서 깔끔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거는 좀 무섭다 요번판은 좀 많이 무섭다 상성이 지금 엄마무시할거라고 기대가 되거든 지금 3연승 날렸으니까 근데 내가 지금 상성을 아다리로 다잡아가지고 상성 좋을수도 있어 반반이야 이거 반반은 뭐가 반반이야 아이씨 조심하겠다 하셨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셨다 하셨다 네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